엄마 친구 만나러 간대요 엄마 지하철 타고 저어기 인천 근처까지 시흥인가 거기까지 간대요 친구 만나러 인천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연지씨 혼자서 경전철 타고 지하철까지 타고서 가야한다 장장 2시간 거리 안녕 바이바이 가세요 바이바이 가세요 연지씨 바이바이 비디오 콜 해 알겠어? 알았어 가요 퀴즈 카페에 가볼까요? 어! 그래! 퀴즈 카페 간다는 소리에 신나 죽겠는 쨔까니와 세초미? 연지씨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 사이 아이들만 데리고 키즈클럽에 가본다. 아빠, 너도 키즈클럽으로 다시 올거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금방 사라졌네. 쫓아가기 바쁘구나. 시작! ils ideo 그 동시에 공격하는 중 데리고 있지 않으면 다시 오지게 출발하는 중 이렇게 해봐. 마우스는 지금 캠티 Railway에서 오늘 gelecek 시간. 가만히 가. 장면이 시끄러워. 에이 안 내려오네 무서워서 신나요 까니까니? 노란거 터치해야돼 와 끝까지 올라갔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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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아빠 먹어요? 아빠가 다 먹는다? 빠빠 이돌 으하 여미? 응 네 맛있네요 나름대로 아주 큰 곳은 아니라서 아이들 놀게 하고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역시나 쬐깐이 다칠까봐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아빠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쬐깐 어디에 머리를 박지는 않을까 어디서 꼬꾸라지지는 않을까 언제나 노심초사다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2시간이 넘도록 피지카페에 못 오고 있는 연지 씨 간다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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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제 텍스트를 보여줘요. 알아서 알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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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나요? 제가 가면 잘 들리는 길이 안 되요. 여기가 엘리스 detectives. 여기가 엘리스 detectives. 여기가 엘리스 detectives. 여기가 엘시티. 여기가 엘시티. 여기가 엘시티. 서울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나?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나?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나? 내가 정확히 듣지 못할 것 같지 않나?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제가 바닥에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울어요? 진짜? 내가 진짜 스테이션을 생각했을때 내가 너의 키즈 카페에서 기다렸을때 너무 오래 기다렸을때 서울에 도착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거죠 괜찮아요? 응 오늘 다치지 않게 조심히 놀아요 네 와 여기 있다 짱 크잖아 오늘 오길 잘했다 사람이 별로 없다 나 욕하시네 가 주말에는 여기 넘쳐 사람 아 아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여기 와요? 와 아무거나 비디오를 찍지 않는다 그냥 세천미와 쨍까니랑 같이 놀자 아빠 조심 알았어 조심 까니 까니는 무서워서 안되겠다 아빠 까니 까니 잘한다 하나도 안무섭죠? 아빠도 안무섭요 아빠도 안무섭요 우와 신발 좀 봐 맛있어? 맛있어? 재밌어? 너무 presidents 감사합니다 영광 라의 מה 지块 엑은 한국에서는 많은 CCTV가 있고,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진짜요?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엉덩이 좀 봐라. 아이고. 초미초미 까니 까니 어딨지?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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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어디있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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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살려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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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식당 드디어 차렸네요. finally. you have your own business now? 어? I'm drinking with milk. 어? 와우. 아주 포메그네이드를 아주 석류를 듬뿍 주는군요? 네. 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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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이렇게 주면 돼요? 여기요? 여기요? 여깄잖아. 먹고. 빨리. 마침내 자기 사업을 갖게 된 연지씨. 한국에 와서야 꿈을 이뤘다. 아이스크림 건들지 마요. 아이스크림 건들지 마요? 네. 맛있어? 어? yeux secure. lenox. 아이스크림 건들지 마요. 저 껌지랍 거리는 건 뭐지? 아이스크림 건들지 마요. 아이스크림 건들지 마요? 저거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